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따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뭔가 사랑의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,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 질문은 이상형! 2021년 현재 이상형은 새해 복 많이 받는 여자가 이상형을 막 탑지는... 지금 현재 연애가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... 시청자분들도 이상형입니다. 가장 이상형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멤버는 누굽니까? 적은 멤버는? 아무래도 태양씨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성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라... 그리고 또 의외로 저희 사사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친구는 막내 승리씨가 굉장히 이렇게... 이성적으로도? 네. 승리씨는 열애설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났었죠? 굉장히 은밀한 만남이에요. 이 시각 세계에서 우리의 한 번도 안 났었죠? 이 시각 세계에서 우리의 한 번도 안 났었죠? 네. 감사합니다.